태양이는 자기 개월 수보다 되게 늦게 시작한 아이 같아요.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. 강아지들끼리의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왜 일부러 저러는 거야? 반려견이 보이는데 주인이 지금 저렇게 목을. 목에다 이렇게 딱 잡고 막 때리고 막 침대에다 집어 던지고. 그러니까 쟤는 그냥 사양을 아예 받지를 못한 거죠. 배변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100% 가면 또다시 파양을 당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다시 파양을 당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